오늘의 시그널은 효성촌단 소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아프리카TV 얘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집안에서 즐기는 모바일이라던가 웹툰이라던가 저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이런 것만 수혜를 본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질병에 대한 위협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면서 비닐장갑을 슈퍼 갈 때도 끼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끼었죠. 그래서 그 비닐의 원료를 만드는 금호소기가 엄청나게 떴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라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될 거를 집에서 다 하다 보니 효성 TNC 같은 스판덱스의 원료를 만드는 업체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효성 TNC가 9만원에서 90만원 10배를 갖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 그룹이 나뉘면서 다 나뉘었는데 효성 화학,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이렇게 나뉘었죠. 효성 TNC는 스판덱스의 원료를 팔아서 코로나 팬데믹 때 큰 재미를 봤는데 엔데믹이 되니까 아까 전에 어떻게 됐나요? 아프리카TV처럼 아프리카TV를 덜 보는 것처럼 홈트를 덜하고 아까 나가서 야외 가서 놀아버렸죠. 스판덱스는 안 팔려버린 거죠. 효성 TNC도 주저앉았고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뭐를 하느냐 타이어 코드가 가장 주력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이죠. 타이어 코드가 지금 타이어의 내구성, 주행성, 안정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타이어의 뼈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타이어는 고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타이어 코드가 일단 그 중심을 잡아준 상태에서 고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 내부에 삽입이 되어서 소물 재질을 보강하는 보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어떻게 이렇게 타이어 코드에서 컸는가 역사를 잠깐 보면 2002년도에 미셰린 미셰린 뭐 맨날 무슨 음식만 하는 줄 알았는데 타이어 업체예요 그거. 그렇죠? 우리가 맨날 무슨 음식에 관련돼서 미셰린에서 뭘 선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타이어 업체인데 미셰린의 타이어 코드 생산 공장을 인수합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인디애나주의 미셰린 스틸코드 공장을 인수해요. 스틸코드도 타이어 코드랑 똑같습니다.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예요. 이거를 인수하면서 컸고 그다음에 또 구디어 타이어가 있죠. 2006년에 유럽과 남미와 미국에 유치한 타이어 코드 구디어 공장 4곳을 또 인수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미셰린과 구디어 타이어 회사가 갖고 있는 타이어 코드의 현지 공장들을 인수하면서 타이어 코드 전문 회사로 완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때는 효성그룹 안에 있었죠. 이게 효성 첨단 소재로 떨어져 나오면서 얘는 타이어 코드 주력이야. 효성 TNC는 스판덱스 원료 주력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완전 봉쇄를 하면서 이 타이어 시장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신차를 안 사고 더군다나 반도체도 안 나오니까 신차가 안 나왔죠. 지금 교체용 타이어 코드, 신차용 타이어 코드 수요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죠. 중국이 조금씩 풀리면서 나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 프로젝트 같은 양극재만 간 게 아니라 전기차 전용 여러 가지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많이 팔리게 돼서 호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 타이어는 전기차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토크가 순간 출력이 빨라요. 그래서 멀미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급가속으로 쭉 나가버립니다. 급가속으로 쭉 나가면 당연히 타이어의 마찰도 많이 일어나서 타이어가 금방 파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를 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이 삽입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거는 타이어 코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효성 첨단서들에게는 기회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타이어 부분이 워낙에 아까 시황을 많이 타다 보니 중국이 막혀버리면 경기 침체가 되면 안 팔려버리니까 다른 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탄소 섬유랑 아라미드 섬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강철 대비 무게가 4분의 1인데 강도는 10배 이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UAM이라고 날아가는 그런 쪽에 무거운데 날아가야 되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탄탄하면서 거기에도 쓰이고 방탄소재로도 쓰이고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의 소방복에도 쓰이고 여러 분야의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지금 이름대로 첨단소재 쪽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 1년 내내 20개월 선 밑을 파고 내려오면서 암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개월 선을 지금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을 딱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60만 원, 70만 원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시클리클 업종의 거대한 흐름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천천히 빨리 안 움직이고 이런 지금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 금호호 석유 이런 데 천천히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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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